많은 분들께서 노키즈조는 알고 계시겠지만 노줌마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초 커뮤니티 난리난 재밌는 내용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순식간에 폐경기에 가까워지는 아줌매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번지면서 여혐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죠. 또한 그 안내문과 함께 나이를 떠나 공자 좋아하면 아줌마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아줌마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아줌마 둘이 커피숍아서 커피 한잔시키고 컵달라해서 같이 먹으면 아줌마 등등의 현실 아줌매들의 갑질 내용을 주르륵 적어놓게 됩니다. 본인이 적이 포함 안되면 기분 안나쁠건데 지금 여초 커뮤니티는 이 사건으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딱 봐도 여성시대를 비롯한 아줌매들이 얼마나 화딱지 났을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거 써붙인거 자체가 촌스럽고 쉰내날거 같아 얼굴 갯바은 한남도 헬스장 오는거 금지해라 모래 할배들이랑 한남들은 헬스기구 하루종일 차지하고 있어서 개짜증나는구만 남성 전용 헬스장이 되고 싶냐? 개같이 헬스장 처망해라 문신돼지 출입불가나 헬스장에서 시켜라 라는 말을 하면서 개저씨 남성들이나 출입금지시키지 아줌매들은 출입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우리 여성들 재밌는건 아줌매들이 탈의실에서 1시간 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을 절도해가며 수건과 비누 드라이기를 다 훔쳐가고 탈의실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일부 아줌매들은 젊은 여성 고객을 향해 성희롱 발언도 화끈하게 해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호소했죠 솔직히 제가 사장이라도 헬스장 탈의실에서 대변보고 비품 훔쳐가고 젊은 여자들 뒷담 가면 열받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거 진짜 뻥같이 느껴지시겠죠? 헬스장 여자 탈의실 여자 샤워실 안 들어가 봤으니까 진짜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꽤나 뚱뚱했었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헬스장에 오래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농담하는게 아니라 러닝하는 제 모습을 보고 키득키득거리며 비웃은건 남성들이 아니라 아줌매들이었고 헬스장 빨래는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도 인정하는게 헬스장 샤워실에서 빨래는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드라이기로 그거 말리는데 아줌마들 개 싫어 진짜 헬스장 샤워실에서 때밀고 빨래하는 아줌마 할머니 존나 꼴불견이야 여시들 헬스장에서 빨래하지 말라고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빨래하는 여자 존나 많잖아 속옷 빨고 양말 빨고 운동복 티셔츠 긴바지 빨아가는데 이거 맞아? 헬스장 목욕탕에서 왜 빨래를 하는 걸까 젊은 여자가 속옷을 헬스장 비누로 빨래하더라 라는 식으로 진짜 뻥 안치고 헬스장에 가서 자기가 운동해서 땀에 절은 옷들을 빨래하는 여자들 진짜 존나 많은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부끄럽다는 것도 모르는게 헬스장에서 속옷 빨래하고 와 불안은 세탁기 돌리는데 팬티는 손빨래하는 주위라 팬티 정도는 헬스장에서 빨아도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 속옷 정도는 간단히 빨래하시던데 라는 식으로 헬스장 공용빈으로 빨래하는게 일상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들 욕먹이려고 조작해서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2023년도에 속옷 정도는 간단히 빨래한다는 이 여자 2021년도에 32이라 말했으니까 헬스장에서 속옷 빨아도 된다고 말했던 2023년에는 34살 처먹고 헬스장에서 속옷 빨래해도 된다 말한거였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헬스장 사장님이 가장 첫번째에 나이를 떠나 공자를 좋아하면 아줌마다 라고 적어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은 여러분께 노줌마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디 이 영상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신다면 진상짓 좀 그만해주셨으면 하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닭가슴살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진상은 자기가 왜 욕먹는지 모른다